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일라입니다. 그레이스, 오늘 우리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We will look at some words related to vegetables. Yes, I love vegetables. 야채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야채를 살 때, 감자는 potato 있었어요. 근데 고구마를 좀 사려고 하니까, 고구마, sweet potato 사니까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잘 없어요. 없고, 그 대신 뭐가 있냐면, YAM, YAM이 있어요. 그렇죠? 겉은 비슷한데, 속의 색깔이, 고구마는 약간 하얀색 비슷하잖아요. YAM은 속이 주황색이요. 자, 여러분, 호박이 영어로 뭘까요? pumpkin. 근데 이 pumpkin은 뭐냐 하면,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the fairy godmother, like a bibbidi-babbidi-boop, she turned into a pumpkin into a carriage. 네, 이렇게 마차가 되죠, 이 pumpkin. 그리고 할로윈 때, jack-o'-lantern 하는 거. 맞아요. 우리 보통 그거, 그 jack-o'-lantern 만들고, that would be a carved pumpkin.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황색의, 이게 늙은 호박이라고 아마 우리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pumpkin이고, 우리 비빔밥 할 때 먹는 그거, 애호박. 애호박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It's a squash. squash. squash가 영어로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테니스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sport도 squash이고, 그 다음에 이걸 동사로 써서 만약에, accidentally, like, squash, like, squashed something. I sat on my hat. 이러면, squash 한 거죠. exactly. 룰른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 또 있어요. 뭐죠? What is it? zucchini. zucchini. 이거 요리할 때는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애호박은 약간 동그란데, zucchini는 오이랑 비슷한데, 조금 오이보다 조금 두껍게. 조금 더 두껍고. 네, 맞죠. 그리고 squash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yellow squash도 있고, green squash도 있고, 그 모양이 좀 달라서. 모양도 다르고, 약간 orange 그런 squash도 있고, squash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야채 보고도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가지가 정말 엄청 큰 거예요. 한 이만큼. It's huge. 정말 이렇게 맛도 조금 다르면서, 크기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는 영어로 뭐라고요? Eggplant.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몇 가지 또 해볼까요? 양파는 다 알 거예요, onion. 어, onion. 그렇죠. 그런데 파는. Green onion. Green onion.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피망 있고, 파프리카 있잖아요. Yes.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는, 피망, 파프리카 다 bell pepper이라고 해요. bell pepper. 근데 컬러만 다른 거예요. Yellow bell pepper. Green bell pepper. Orange bell pepper. Red bell pepper. 그리고 콩. 요거까지. 콩이, 콩이 조금 컴퓨징 될 수 있어요. 자, 콩은 그냥, 보통 콩은 뭐죠? Beans. 그리고 소이빈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두콩. No, that's not a bean. That's a pea. 아시죠? Pea예요. Fun facts about vegetables. 우리 이제 wrap up 하면 좋을 것 같은데,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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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eing your hair with beats. 그러면, temporary reddish tint. Really? 약간 하이라이트 하는 것처럼? 아니면 완전 염색하는 걸로. 완전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은 빨간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재미있는 거 볼까요? Cucumber. 오이가, 오이가 뭐 이렇게 마스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펜 라이딩 할 때, 그 큐컴버 껍데기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잘 지워진다고. 어? I didn't try. 모르겠어요. I read it.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든지. Yeah, let us know in the comments if you guys did this. 네. 우리 호박 갖고 오늘 정말 여러가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I hope you guys found this useful. Maybe when you go to the US or somewhere over there, you'll be able to use these. And we'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 . . . . 아멘